오늘은 목적어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목적어라는 것은 대상을 의미하고 그것을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吃什么 라고 하면 무엇을 먹느냐가 되고 吃饭 이라고 하면 밥을 먹는 게 되죠. 그런데 가끔 목적어가 대상이 아닌 그런 목적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笑什么 이런 문장은 왜 웃느냐 왜 웃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웃느냐 무엇을 웃느냐가 아니고 풀어서 얘기하면 무엇을 가지고 웃느냐 무엇을 가지고 웃느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어를 도구 목적어라고 합니다. 가끔은 한 동사가 일반 목적어도 쓰고 도구 목적어도 쓰고 그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睡着의 着어는 잠을 로 해석이 되니까 일반 목적어입니다. 잠을 자다. 그런데 睡着이면 침대를 자다 라고 해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침대를 가지고 자는 게 돼서요. 이런 걸 도구 목적어라고 합니다. 吃饭 밥을 먹는 건데요. 吃大碗 큰 그릇으로 그러니까 큰 사발로 밥을 먹는 겁니다. 도구 목적어죠. 睡着 설명했고요. 그래서 푹신푹신한 침대에 자면 睡弱状 딱딱한 침대에 자면 睡弱状 바닥에 자면 睡띠 그렇게 되고 그것들이 모두 도구 목적어가 됩니다. 睡着衣服 옷을 말리는 거니까 일반 목적어인데 睡太阳 그러면 태양을 가지고 태양빛을 이용해서 쬐는 거니까 햇볕을 쬐다 도구 목적어가 됩니다. 蜜蜜 글자 쓰기를 연습하는 거니까 일반 목적어인데 蜜蜜 붓을 가지고 북글씨 연습을 하는 거니까 도구 목적어가 됩니다. 대표적인 도구 목적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わ을 제일 대표적인 도구 목적어를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わ을 치오 공을 가지고 놀다 わ을 쉬에 눈을 가지고 놀다 わ을 띠엣 굳이 안 놀아도 되지만 하여간 컴퓨터 하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요. わ을 밍 목숨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다. わ을 워 그가 날 가지고 놀아요. 나쁜 표현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침대에서 자다, 바닥에서 자다, 푹신한 침대에서 자다, 딱딱한 침대에서 자다. 蜜蜜 저우도 대표적인 도구 목적어를 가져오는 동사입니다. 어디로 가다 일 때는 저우 다음에 장소가 나오지는 못하지요. 장소 목적어는 못 쓰는데 그 위를 걸어가거나 거기를 통해서 갈 때는 목적어를 쓸 수 있습니다. 저우 루 길을 걷다 길을 이용해서 걷는 거죠. 저우 허우만 뒷문으로 들어가다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다라는 추상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이지요. 저우 완로 굽은 길을 걷다 역시 인생의 실패를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저우 장청 장성 위를 걷다 샌샨즈 부채라는 명사인데요. 부채질을 하다 샤이 타이앙 햇볕을 쬐다 시 량 수이 찬물로 씻다 린 마오비 붓글씨 연습을 하다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샤오션머, 쿠션머 왜 웃냐, 왜 웃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도구 목적어들입니다. 샤오션머 이동 샤오션머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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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